4월 3일 푸바오가 중국판다 보호연구센터에 도착했어요. 4월 4일 푸바오가 새집에 들어왔어요. 활동, 식욕, 배설 모두 이상 없어요. 대나무를 왕창 먹고 있네요. 4월 5일 푸바오는 대나무와 워터우, 당근 등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4월 6일 활동도 잘하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4월 7일 모든 게 정상이며 과일과 채소, 사료를 먹고 있어요. 4월 8일 식욕이 좋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4월 9일 식욕이 좋고 지금은 행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푸바오가 잘 적응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